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좋겠는데요.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일교차는 비교적 작게 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16도, 진주는 1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위성 요상 보시면 오늘 하늘 빛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15도, 미량 16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미량 22도, 양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산청은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